네,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법무팀에 좀 다녀올게 어 아 안녕하세요, 이창아예요, 가온이 엄마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? 급한 일 같은데 무슨 일이시죠? 보시죠 우리 어떻게 해? 거기 공개옥 그리고 구영배는 설악의 아버님 맞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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